베트남어, 쉬운 베트남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베트남어, 쉬운 베트남어, 더 바른 베트남어 스텝 1 온라인 강의의 이수진입니다. 지난 3강까지 벨라 선생님과 함께 베트남어의 문자 그리고 성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베트남어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베트남어 읽기는 이제는 식은 죽 먹기겠죠? 네, 그럼 오늘부터 본문 내용인 1과 이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베트남어의 인사법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